오늘은 송파에 있는 오렌지 약사입니다. 이장오양님! 네! 오늘 만날 분은 유태용 약사님인데요. 저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어떤 분이 닮았어요? 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납히는 마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엄마 되게 많이 닮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선생님이? 나이는 같습니다. 정말요? 한복 화면이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그거 같다, 진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 김현익 대표님하고 동기고요. 학교는 다르지만, 그 약국 개설할 때부터 많이 도움을 받고, 송파동에서 10년 넘게 약국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10년 넘게 약국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 뭐 약국 하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약들 많이 먹고 있고요. 네, 잠도 많이 자고. 어... 몇 시에 주무세요? 잠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8시간 자려고 두려고요. 8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 약속 없으면 좀 일찍 자요. 10시에... tid caval pass 그리고 기생, 12시까지 봉인다고 한다. 슉베이스 빤빰빰빰 빤빰빰 슉베이스 빤빰빰 슉베이스 나이 여쭤보고 싶다. 물어봐요 그냥. 원래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TNT랑. 아 그렇죠.